너희 가짜 쥬스? 귀엽다 좋은데? 5명이 지내는 건가? 트리프레스 윤서연님의 하우스 압류를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윤서연님의 생활을 도와줄 수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아? 수아? 이곳은 앞으로 윤서연님의 생활을 하게 될 첫 번째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에서 일어나는 그날의 일들은 그날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스터들에게 전송됩니다 그날이요? 마스터들은 내일 업데이트되는 윤서연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트리프레스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윤서연님 트리프레스로서 한 발을 내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대답하셔야 합니다 했어요 네 준비가 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혜린 씨 네 문 열게요 아 이거 뭐야 얘는 안녕하세요 이거 갖고 드려볼까요? 저 신발끈 한 모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너무 어떨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저도 생각보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앉을까요? 네 앉아요 이거 그 회사님이 애착하시던 쿠션 저 다 봤어요 진짜 다 보셨네요 살려주세요 SOS 아 이런 거구나 네 나 숨는 거 봤어 나도 봐라 어떡해? 다 벌렸네 아 어떡하지 숨는 거 봤어요 숨는 거 봤어요 보여 또 이렇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오 완전 귀엽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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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 네 아우 말도 부끄러워 아니 나 혜린이 이러는 거 처음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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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연예인이다 저희 셋이 네 한 팀이라니 어떡해 진짜 많이 들었거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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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어떡해 갈게요 안녕하세요 갈게요 조금만 열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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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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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린아 우리도 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 동생 네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여우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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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린아 이러신다고 아 진짜 퉁퉁해야겠다 님 하지 말자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갈게요 갈게요 다 숨어 각자 다들 위치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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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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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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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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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는 어디있어요? 지유를 찾으시면 되세요 맞아요 미션이에요 언니 어디있을까 하하 뭐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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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대박! 나 진짜 이거 정하게 안 돼! 나 이거 나가야 된다, 무조건! 여기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혜린이가 문 열어줄 거야? 문 열어줄, 나도 낯가려! 뭐야, 어디 가셨어? 뭐야, 어디 가셨어? 안녕하세요! 예쁘다! 예쁘다! 저 악수 한번...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린다! 안 됐어요! 예뻐요! 예뻐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부끄러워요! S6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에 살고 있는 수아예요! 반갑습니다! 하우스에 들어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너무 보니까 너무 떨려요, 지금!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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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왜 안 떠? 너 숨어있을래? 비밀번호! 그럼 혜린이 숨어있을까?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내주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네! 수민아 사랑해! 어디 계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린이는 또 어딨어요? 혜린이 오늘 아파서 문 열어요! 아, 그렇구나... 네... 거짓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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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다리 다리 틀고 와! 안 물렸어... 아, 뭔데? 어, 이거 뭐, 칼국수, 잠깐만... 칼국수! 저희 짝이에요! 우와, 어떡해... 저 이 모습이 낯설어, 낯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신기해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고 들었어요... 음... 한 번 다시 앉으세요... 한 번 앉는 시간... 한 번 앉는 시간... 가자, 가자, 가자... 어떡해... 어떡해... 누구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비빈아, 안녕! 하하핳ㅎㅎ 다시ля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수마일arda... 안녕! 아»,oa moisture, 안녕? 오ática哈囉. 와urb concerts 오verständ... 우와... 반가워. 아 뭔가.. 아 네.. 아 너무 조용하잖아요. 안녕하세요. 18살 공유빈입니다. 예쁘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수미가 열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CE. д whole lot conc drone call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엄청.. 길 Charlotte. culCT적인데 트리플 에스 포인트로 주시면 안 돼요? 오 귀여워 심장 포켓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 번 외치면 안 돼요? 일본어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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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야 안녕하세요 들리나봐 입맞고 계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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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상견레 안녕하세요 엄청 떨고 있었어요 보디 어떡해 보디 노래 잘 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어요 안 돼요? 난 아직 너를 보낼 수 너를 보낼 수 너를 보낼 수 없나봐 바보처럼 너를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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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 트리플스 코토네님의 도쿄하우스 입주를 환영합니다 저는 수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아 목소리를 짓다니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이라시아 이라시아 여기서 안 해? 오케이 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뭔가 느낌이 진짜 빨리 진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왔어요 잠이 안 돼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언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다 막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분이 어때요? 진짜 여기 빨리 엄청 울고 싶었어요 저 진짜 그래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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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토네님 코토네님 어디 있어? 여기 어디에 어디요? 어? 네. 막내 막내. 막내 막내. 진짜 막내 막내네. 아니 딱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지효가 코토네랑 연지 마자 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진이네. 진짜 진이오인데. 난 정말 그랬어.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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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생긴 동생 만났어 수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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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도 귀여워. 블루방은 허무커즈는요? 블루방은 그냥 저희는 솔직히. 허무커즈는요? 블루방은 그냥 저희는 솔직히. 방을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아니. 아 버버렸어. 아 버버렸어. 아 버버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괜찮대요. 너무 예쁘신데? 너무 예쁘시다. 다들 너무.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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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똑같은 03년생. 03년생. 친구구나. 야.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지. кон 상уч한 집단점.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뭐 모르는데 근데 여기 그래. 고 Braun에 임 марlarda. 아 여기가 vous. 네. 저희 바로 여기. 환영이에요. 환영이에요. 와. 와.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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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한 이불을 나눠 쓰는 사이가 됐어요 영상으로 많이 보니까 조금 연인된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저는 S14로 공개된 22살 박소혜안입니다 아까 밖에서 저 목소리 들었어요? 니엣님 목소리 밖에 안 들었어요 저 목소리 컸어 언니 진짜 엄청 크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듣고 되게 굉장히 풀렸어요 그럼 지금 더 세게 해줄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랑이였어 통화해야지 통화 통화해야지 마이 베이비 안녕 마이 베이비 안녕 우리 마주하러 갑시다 마주하러 가볼까요 마이 기릿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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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수션의 마지막 멤버 선물이에요 제 심장이에요 제 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차에서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조금 조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혹시 요기종의 요리 제일 잘하신 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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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그럼 밥 만들어주세요 오 오 오 우와 귀여운 토끼인데 우리가 가야돼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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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2년생 오 오 ENFJ 오 마이유입니다 와 제 2 제 2 제 2.2년생이구나 네 동갑이에요 오 오 그러면 지금 저부터 신이 해가지고 마이유까지 2.2년생이에요 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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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 어떡해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연주 언니! 연주 언니! 연주 언니! 연주 언니 저희가 지금 갑자기 소보일수로 만나게 됐어요 전혀 몰랐는데 너 몰랐어? 연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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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하나씩 이름 정했는데 본인 쿠키 뭔데요? 쿠키여가 안 나요 하나 하나 좋아하는 맛 있어요? 과자 중에? 초코칩쿠키 또 호칩쿠키? 오 초코칩쿠키 오늘 나랑 커플? 나 초코쿠키 나 오늘 좀 초콕 같아요 네 아직 뭔가 듀플레스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 촬영합니다 이제 같이 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 캐리어 안녕하세요 캐리어는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인형만 가져와요 맞다 다현아 옆에 있으면 키가 크다 그니까 지적해잖아 주빈이 짐 뭐 갖고 왔어? 짐 캐리어의 옷ized 맞아 맞아 오 너무 귀엽다 백 undercover 얘가 이러던 게 너무 적응이 안 돼 귀여워 눈 매고 응 아니 이런 모습이 처음 해봐 왜 가장 귀여워서 눈물 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안 떠붙여 환영 환영해 환영 환영해 환영 환영해 어머 갑자기 안녕하세요 S19 정하연입니다 우와 도모다치 도모다치 우리 방 공식 알람이 있는데 방에 있는 모든 멤버가 다 녹음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어서 또 하연이 버전도 녹음을 받을 거예요 일단 알람 한 번 틀어주세요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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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저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너도 모두 준비해야지 지금 어디세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있어! 언니가 머리 열리? 언니야! 언니! 주민이가 다 안 돼! 주민이가! 열어줘 주민아 주민아 얼굴 means 뉴욕 우선 상풍 Turn wear as 따뜻해 아.. 그런가요? 어.. 살짝.. 아니요 고장났는데요? 괜찮습니다 오! 혼자 먹겠다 배달 음식 메이트가 되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 아침에 한식 잘 됐어요 최대한 클린하게 그냥 먹고 건강 챙기면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 멋있다 철학 쪽 제 포지션이 언니 놀리는 포지션이에요 항상 제가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어요 트리플레스에 마지막 4명의 S가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래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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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채원입니다 07년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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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스러워 못째만 안해 07년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로 오시면 돼요 어머 어떡해 이름이 뭐예요? 저는 SE12 썰림입니다 저는 썰린? 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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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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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오빠가 눈치 알아 눈치 알아 눈치 알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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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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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답다 이래서 어떻게 되시냐 저 저 그 정혜인입니다 정혜인입니다 우와 정혜인이네 이름의 리더 제가 I 해 자여가지고 아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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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한데.. 굳이 없앤 저..지서연이에요 지서연이에요 3프리스 시설은 서영과 같은 서연인가요? 맞다고? 나.. 서연 서연 나이는 21살 오! 달려받은 것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나도 원숭이긴 해 아니야, 뭐야 아니야 나 되게 빨라서 못 찍긴 해 저 특험물을 보여드릴게요 발레? 왜? 발레, 발레 우와 한마디 네임은 잘 붙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